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나 모르겠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자 인생 살았다. 하하하. 인생 막 살았다. 그냥 거침없이 살았다.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산 건지 막 산 건지 거침없이 산 건지 나만 살자고 산 건지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하고 싶은 덜 하고 살았다. 이 말이 먼저 나오네요. 힘들게 했으니까 또 이런 삶을 살았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사는 데는 상대방의 그런 문제점도 많았고 애들 버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애들 버리고 나왔어요? 둘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둘 버리고 나왔죠. 그만 물어봐. 뻔뻔히 강산 지금 내 마음속에서 그래. 뻔뻔히 강산아 내 마음속에서 그런다고. 너 애들 둘이 어렸을 때 하나는 저 물릴 때 그 무렵 하나는 기어다녔을 때 그 무렵에 내 애기 버리고 니 먼저 니가 입을 다 까주려 고맙게도 내 애기 버리고 내 신랑 버리고 너 이 남자 또 신랑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 돌아가면서 바람 피우고 다 피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 일 년 못 가서 저 남자 만드셨잖아요 만나셨잖아요 그쵸. 네.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요 그쵸. 그래서 즐길 거 잘 즐겼잖아요 그쵸 사람이 물건입니까. 언니는 한 번도 노력 노력도 안 해보고. 애까지 애기가 뭐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첫째 남편 있잖아요 그렇게 당신한테 막대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애 둘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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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게 너무 우울 정도고 막 이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럼 애기를 낳지 말지. 뭐 하다 보니까 나은 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그걸 조절할 수도 없는 거고. 결혼했는데 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애기를 낳았으면 최대한 애기한테 책임감은 가져줘야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어. 나중에는 진짜 버거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뭘 역시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애기가 이 이 뭐 하나는 노예 있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아장아장도 못하게 보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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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다닌다고 그래야 되죠. 그런 애기 버리고 신랑 버리고 나온 사람이 무슨 할 말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세요 물론 하세요 이따 기어 죽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애기들이 싫어서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신랑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싫어서 나왔겠지 근데 결론은. 신랑 친구하고 바람나선 나와놓고 왜 자꾸 핑계를 대시냐고 물어보는 거고. 근데 그런 게 바람이 나게 된. 그 계기는 신랑이나 애들이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치기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라이 왔네 진짜.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말이 틀렸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애기가 이제 저 엄마 저. 이거 이렇게 보인다고요 누웠어요 그러면 한 살이나 됐을까 그리고 하나는 아장아장 길 달면 세 살이나 됐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애기가 엄마를 뭐를 힘들게 했어요. 음식도 챙겨줘야 되고 맨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막 둘 다 다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애기들이? 네 그리고 뭐 뭐 신랑도 애기를 같이 돌봐주는 거 보다는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 또라이인가 봐. 잘못되는 거 온 거 아니야? 또라이야. 찍어 말아. 찍어. 아니 무슨 복제를 내면 되지 뭐 그게 찍어. 아마 그게 뭐가 필요해요. 아니 한 살 애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든대. 아니 애기가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제가 운이 점도 걸리고 되게 많이 힘들게.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내가 그렇겠다면 이해해 나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남자 다 만나놓고 만나놓고 그럼 또 물어보자. 네. 왜 인제 내 가슴속에서 그래요. 나 우리 집 가야지. 그 남이 뭘까요? 아니 이제 만날 사람 다 만나봤는데 정말 뭐 나는 자식도 보고 싶고 내 자리가 거기인 거 같아서 뭐 생각해보니까 어 애기들도 그립고 어 지금 이렇게 만났던 남자들도 그냥 나의 어떤 그런 돈이나 뭔만 좋아한 거지 정말 네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옛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자리 찾고 싶은 거죠. 거기가 내 자리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근데 언니 있잖아. 네. 아 전부 다 이런 경우 처음 봤네.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신랑 재혼하게 보이거든. 있다 하더라고요. 여자도 착하게 언니 가고 나서 애들하고 잘 살게 보이거든.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닌데. 제 자식은 제가 알죠. 아이 진짜 언니 미안해. 나도 욕을 안 해보긴 처음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욕을 안 해보긴 처음이야. 진짜로 나를 많이 본 사람들 계시는데. 한 살짜리가 뭘 한다고 엄마가 제 자식은 제가 알고. 세 살짜리가 뭘 한다고 제 자식은 제가 알고. 엄마가 진짜. 혹시 정신까지 하고 먹어본 적 있어요? 피줄은 땡기는 거죠. 피는 못 썩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 몇 살인가 좀 적어주세요. 말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나이 말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엄마 너 많이 또라이네. 애들이 지금 나이가 벌써 이십 대 후반이야. 애들 이십 대 후반을 한 살 세 살 때 버린 애들을 이제 챙기겠다고 내 자식 챙기겠다고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엄마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대도. 애들이 엄마 안 보고 싶다는데 이 가슴에서 엄마 필요 없다는데. 제가 들어가면 또 바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요 신랑도요 언니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지금 있잖아 그 삼에서 사인의 가족 그 재혼한 가족 그 분까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세요 그냥 언니 그러지면 언니가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지금 옛날에 가난했다가 이제 신랑이 좀 여유 있게 살고 여유 이제 조금 애들도 나름 컸고 언니 갈 데가 없어서 내 신랑 집 찾아간다고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살 때는 돈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고 마당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들도 다 뽑고 이제는 문제 있을 게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평온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리만 사면. 못 들어가요. 왜요. 신랑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애들이 언니. 얼굴을 보면 틀려질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요거 안 해보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안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왜 그렇게 그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박차고 나와버렸을까 좀 참고 기다렸으면 이런 행복도 눌렸을 텐데 누렸을 텐데. 그때는 돈도 없었고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뭐든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잖아요. 근데 언니 니밖에 모른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말하잖아. 한 살 아기를 버리는 엄마가 이 담임이 어딨어. 평일에 나올 법도 해 지금 이 이 내용이 지금. 세 살 아기를 버리는 엄마가 어딨어. 그래 놓고 애기 스물 살 스물 살 후반기가 되니까. 내 자식 찾으러 간다는 건 엄마 니 삶이 힘드니까 거기 가서 내가 엄마다. 내가 당신 첫 와이프니까 내 자리 내놔라. 저런 여자 밀어내고 그걸 살겠다는 거잖아. 우리 양심도 더럽게 없네. 요거 안 올라갔더니 진짜 언제까지 지금 봐주자 봐주자 하니까 야. 소세지 금방 좀 떨어. 넌 여기 절대 못 가 니가 무슨 짓을 해도 못 가 너 여기. 저는 진짜 그 자리 가고 싶고 방법을 좀 봐. 없어요. 부적이라도. 부적 안 돼 부적은 될 것도 안 되고 부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안 써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써주고 어떻게 써. 당신 같으면 어떻게 살려줘. 너 같으면 살려주겠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딴 데서 해.